아 이어서 이어서 가야죠 꼬마팀이 아아 아아 한 2분 지났는데 도착했네요 가자 마무리 지어야지 다라운 뱃 거기서 뺏는 거 괜히 팔았어 쓰게 될 거 같다 소환수를 지우는 속도보다 소환수를 소환하는 속도가 빠르다 와 겁나 잘 지워 소환수 소환 된 것부터 지우는 것 봐 와아 도착할 준비가 됐다 잘 알게 직북김 여러분들을 몰아내 목이 말라보이는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법사가 세긴 세다 그치 법사님인데 세야지 부셔 저러가면 끝나잖아 담대한자 부잔 달라돈위버 무난 아이언크립 쟤도 삼영웅이네 비벼질만은 수준인지 볼까 좀? 이번에 싸울때 쓰라고 줬나보다 비싼건데 어디 보자 우리 애들한테 비빌 수준은 아닌거 같은데 와 암통을 막았어 수호물은 아껴놓고 돈으로 환산해버리겠어 수호물 와 전멸당하겠는데 겁나 센데 와 야 죽었다 쟤 와 안죽었네 와 와 겁나 쎄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군은 없어졌고 다행이 보름이 들린다 아군은 없어졌어 아군은 없어졌어 아군은 없어졌어 아군은 없어졌어 멍렬 다해 절대 쓰지 않아 무칸의 이득이다 타아 욕심 안생기게 팔아버려야지 450원째를 쓸 수는 없다 그걸 깨고 나가서 아니 혼자 있니? 혼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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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부활도 하네 미친놈이 변신 대신 부활이 있나봐 오 아이템 준다 가자 혼내줘야겠다 혼내줘야겠다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은밀하게 야수를 풀어라 어이구 아이고 마무리 해야지 아 더럽고 치사한 녀석 너 마나 많이 쓸 것 같다 의외로 이거 자꾸 쓰게 되네 쓰기 싫은데 아 그가 대장이었구나 조그만 애가 조그미가 대장이었습니다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가자 저걸 나가면 되나 봅니다 은밀하게 한골을 빠져나가 볼진에게 돌아가는 것 까지가 캐스트네요 300원 와 근데 만화를 다 쓸 정도로 싸우고도 졌어 잘 짜놨다 난 솔직히 계속 능력시 줘가지고 상대도 안 될 줄 알았는데 우리 그거에 엄청나게 세긴 하네 템도 좋은 곳도 있었는데 유물급 템이 안 나오네요 갑자기 볼지네에 가서 야 여기요? 아 나 책 사야 되는데 책 사야 됩니다 야 책 살 거야 여기로 보냈어 미친 게임이 책 사야 돼 책 사러 갈 거야 다른 맵으로 가서 다른 맵에 책 사는 데가 있어도 일단 여기 살 거야 일단 여기 살 거야 와 근데 소환수가 막 깨지는데도 마다가 하도 많으니까 계속 보충이 되네 특히 멧돼지는 50밖에 안 먹으니까 개 좋네 가자 왕관이 빠져야 되는데 왕관이 빠져야 되는데 12 공격력이 증가하고 크흡 크흡 저렇게 능력이 좋은데 뭐야 근데 이건 이건 깨야겠다 이거는 솔직히 좋은 바다 이거는 필요가 없다 느려지는 것도 좋긴 한데 어차피 느려지는 건 이것도 있고 공격 속도가 얼마나 느려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필요 없을 것 같네요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한 번 해보지 렉사르 가자 야 렉사르 100 넘었어 강해졌어 2300이야 2300 체력 추가템 없는데 와아 지능도 법사급이네 얘는 얘는 의외로 만화가 여유가 있다 미샤가 150인데 150급으로 소모되는게 없지 궁극기가 150이네 돌아갑시다 볼 때마다 든든해 아우 좋아 가자 볼진아 paljon 이걸로 가자 이걸로 가자 어허허허허허 어으 테라모어 탈출 무사히 탈출해서 다행이군 레쌀 이제 걱정말게 제독의 함대 얘기는 우리가 스랄에게 보고하겠네 그 인간이 진정 두로타를 공격한다면 호드의 전사들이 뜨겁게 맞이해줄게야 대족장이 호드의 전사들을 모으려면 시간이 걸릴게야 제독이 두로타에 도착하기 전에 자네도 가능한 많은 아군을 모아야겠다 이 비행선을 타고 멀고 오르가게 우리를 도울 강력한 타우렌들이 그곳에 살고 있네 켈른 블러드 후프 족장을 찾아가게 켈른은 대족장과의 맹약을 지킬 명예로운 자니까 음 음 아 이렇게 진행하는 되는거구나 이게 풀렸습니다 열렸어요 저는 근데 캐스터가 또 있나보다야 떨어졌다가 다시 말 걸어야 되나 안되는데 느낌표가 있는데 근데 볼진 겁나 약하다 왜 저렇게 쓰레기냐 30초 동안 지속 개수 저기요 알았어 나갔다가 들어가자 미샤야 꺼져봐 얘 뛸 때가 아닌거 같아 저기요 아 왜 말을 못해 얘는 나는 혼자 사냥하지 가자 그냥 근데 준게 별로 없다 실망이다 제니 안되나 왜 몬스터가 하나도 없냐 에이 설마 에이 설마 근데 왜 유물급 아이템을 안주지 얘네들 지금 유물급 아이템 먹은거 없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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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날로 부려먹을라 그래 좋은걸 좀 줘야지 나도 이제 기쁘게 합류를 하지 독한 게임이 은능의 몸을 맡기리라 짐승만도 못한 놈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은밀하게 가자 우리는 길에서 다시 멀고 타오레는 멀고 고원해 자신들과 짐 나르는 짐승들이 살아갈 새로운 보금자를 만들었습니다 코도 그건가 보네요 타오렌은 새로운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도 오크들을 진심으로 존중합니다 타오렌과 오크의 이제 우정 동업 그런거겠죠 뭐 길이구만 아니군요 아름다운 땅이야? 으으음 으으음 흠으음 여행자여 자네는 누구인가 이곳엔 무슨 일이지? 나는 호드의 대족장 슬아를 대신해서 왔네 호드의 땅이 위험에 처해 예전의 동맹들을 다시 교합하는 중일세 케른이라 불리는 자를 찾고 있는데 혹시 그를 아는가? 내가 바로 케른이네 하지만 지금은 누구도 도울 수 없네 대족장에게 돌아가 나는 죽었다고 전하기에 내 마음이 죽은 것처럼 우울증이야 얼마 전 야만적인 켄타우루스가 우리 마을을 공격했는데 그때 족장님의 하나뿐인 아들 바인 아 그거 아니야? 전설 카드에서 케른 죽으면 바인 나오잖아요 와 이런 거였어? 대박이다 나 그게 왜 나오는 건가 했거든요 난 얘가 죽으면 부활하니까 죽으면은 아들이었구나 족장님은 오랫동안 무기력한 상태여 족장님의 지혜와 통솔력이 없으면 켄타우루스가 우리 부족을 몰살할까 두렵소 족장님의 아들이 남긴 단선을 찾아주면 족장님을 비탈에 눕혀서 벗어낼 수 있지 않겠소 음 음 평원에 있는 오반 윈드 토템을 찾으시오 오반과 그의 동료들이 그대의 수색을 놓을테니 상점 어딨냐 그래서 어? 와 야 뭐야 또 하피야? 또 하피야? 하피는 이제 식욕이 아니라 이제 취미로 코도를 죽이고 있다? 코도 계약하네 음 음 이거는 좋아보이는데 이건 있어야 될 건데 유지력 생각하면 3500원이네 이것도 같은 능력인 것 같은데 공격시 아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근접 둘한테 줘야 될 것 같네요 앞으로를 생각을 하면 하피부터 죽입시다 하피하피놈들 하피하피놈들 여기 애들도 쎄네 고통이 아니구만 야 소환추됨은 진짜 미쳤다 저거는 데미지가 진짜 한 두 배 세이지 않는다는 계속 들고 다녀야 될 것 같애 저 하피는 무엇이 날 기다릴까 무엇이 날 기다릴까 나는 혼자 사냥 썩어가는 코독 가족이라니 끔찍함 하피들은 자연을 모독한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하피를 30만을 잡아야 돼? 미친 게임 에베본주 하나 말티에 쓰여 800살이네 가자 자아 뭐야 여기 길이야? 고고 고고 아이고 고고 mee 어어 세다 고고 코도를 왜 이렇게 많이 죽였놔어 17마리나 있다구요? 너네 혼자 있네 으흐흐흠 흐흐흠 흐어어어어 와어어어 아어어어어 잠들지 마세요 사냥감이 근처에 있나 한번 해보지 쯽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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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쯽 chancellor 어 이게 일곱마리가 다 내나 보다 어? 너 왜, 왜 그래 왜 안 와 뭐야 부적할 준비가 된다 부적할 준비가 됐다 저 앞에는 무엇이 날 기다리리라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아이템을 안 주잖아 타가르 뭘 주길래 줄압률도 없는거냐 이 게스트는 뭐야 아아아 이런건 됐구요 가전은 가겠는데 아 저건 아니제 유물을 줘야제 저렇게 강력한 하필을 죽였는데 저번에 하필 죽이고 먹은게 이거였나 이정도는 줘야된다 믿는다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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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여기까지 와야되? 진게 이미? 와 그냥 완전히 하필만 잡는 길이네 다른데랑 이어진 길이 전혀 아니네 와아 다신 갈일없는 길이야 이쪽 라인은 그럼? 방어병사도 필요없겠다 혼자 사냥하지 근데 맵에 또 반이나 차지하고 있어 하필가 유물 줘 유물 유물급 줘 좋은거 좀 줘봐 공격이 뭐 광역으로 들어간다던가 뭐 크리티컬이 들어간다던가 그런거 없어? 전사여 그대에게 빚을 졌군 이제 하필들로 인한 고통은 당분간 없을거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족장님의 지도력 없이는 부족이 번영하지 못할 것 같아 두렵소 대사를 보니까 족장을 기운 차리게 해주면은 이 캐스트는 못했을까 뭐야 어 어 이거는 얘 주자 얘는 손을 내가 잘 안될것 같아 헉 회복도로마리 왜이렇게 좋냐 그 맵 이것 자네 앞으로 달아놓지 천천히 둘러보라고 나는 혼자 사냥하지 얘한테 저거 가면 줘도 되겠다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길이 여기 밖에 없네요 엠새를 찾았다 나는 혼자 사냥하지 흐흐흫 하하...하...하...하...하...하... 엑스야 이건 또? 개불편해 와 얘한테 주는게 맞다 뒤에서 나오니까 편하네 아 8원이라니 저렇게 센데 양심 없는 건가 진짜 아니 강해지는데 이제 가속력을 붙여야지 책을 그 플러스 2짜리로 바꾸고 2200원 딱 저번 맵에 두배로 맞춘 다음에 돈도 많이 주고 내가 축축 사가지고 얼마나 즐거운 게임 하겠어 올라가는 맛에 강한 걸 잡는데 돈도 안주고 말이야 이렇게 손해보는 기분이야 레벨 올리는 겸치 양을 도전하던가 아 맥사로 진짜 그 후프하는 거 둬야겠다 감당이 안되네 MC 들어오는 게 아예 그냥 스탯을 막 올려가지고 진짜 다시 만날 것이다 나는 혼자 사냥하죠 이게 집인가? 집 누르면은 가지네 어 근데 맵에 절반이 남았네 아직 와 반갑네 웬드토템 형제여 블러드호프 족장의 아들을 찾는데 자네가 도움을 줄 수 있다 들었네 족장의 아들이 아직 살아있을 수 있으니 서둘러 켄타우로스 주둔지를 찾아야 하네 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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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이 예견한 대로군 나 그 라바바스 라바바스 저것이 켄타우로스의 주둔지구 바에는 저 우리들 중 하나에 갇혀있을걸세 놈들을 돌파해서 우리에 접근해야겠어 어 저기있네 왼쪽에 야 근데 보통 판타지하면 켄타우로스가 좀 좋은 녀석인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켄타우로스가 나쁜 놈이고 오크랑 타우렌이 그거야 미노타우로스가 무슨 금능의 몸을 맡기리라 뭐야 영혼 방문기 이거 내꺼야? 꿈이 예견한 대로군 와 나 이런거 처음봐 영혼 연결 그거네 정신의 고리 그거 음 소환 유닛 제거 사망한 녀석을 회복 상태로 부활시킨다 자 와 특이하다 가자 너희가 필요한진 모르겠는데 진짜 뭐 푸짐히 할 필요 있나 쎄가지구 가서 다 처리하고 와 와 상점이네? 잠깐만 공짜야 공짜야 아 너는 영웅이구나 아 그래서 클릭해서 안나온거구나 차이도 없네 데미지도 되게 적은데 아 이거 부활시키라고 이렇게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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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거 아냐? 어어어어 어어어 어어어 타월현이 확실하게 세네요 크런트 보다 뭐 이 멤버에 도움이 될 정도는 아닌거 같은데 솔직히 그래도 아 어어여 어어어 이 멤버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어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냄새를 찾았다 영혼이 날 감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근심이라도 내 몸을 맡기리라 책국 나는 혼자 사냥하자 와아 꼼짝도 못하네 무엇이 날 기다릴까 꿈이 예견한 대로구나 은밀하게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나는 혼자 사냥하지 영혼이 날 감쌌다 은밀하게 무슨 말인지 잘해 뭘 맞을 텐데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은밀하게 우 calibrate 와아 겁나 세네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다 죽인고 이 도움이 내 힘을 내려내 저 Push 사냥감이 근처에 있다 금방 깨겠다 거를 보니깐 그렇게 길게 안만들었네 너를 몰아내라 짓꽃기 저 앞에는 무엇이 날 기다리는가 내 사냥감이 근처에 있다 짓꽃기의 힘을 끌어내라 영혼이 날 감싼다 어 너 왜 둘이야? 셋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안와? 여기도 타올에 지체가 있구만 여기도 타올에 지체가 있구만 어디보자 놈들을 몰아내라 근심이라도 있나?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나 애지옥 흔힉하게 좋은데? 이번엔 내가 다시 무슨 말인지 알겠다 냄새를 찾았다 와아 겁나 세다 스킬 하나씩 더 생긴 건데 이렇게 세? 나는 혼자 사냥하자 걱정하지 마라 바인 금방 아버지에게 데려다 줄 테니 대사가 없어 파인아 젊은 족장 크으허허허헉 크으으허헉 왜 걸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고의 봐 고의 반지 비싸보이는구나 야! 같이 가자 너 죽으면 그냥 기지로 부활하는 거 아닌가? 건물께서 아이템 나온 적 한 번도 없었죠 가겠습니다 아니야? 가자! 보여줘! 아 이미 힘 보여줘 퐁! 아빠 닮아서 다하구만 와.. 마나 부족하다 이제 내 앞으로 달아노 오 잠깐만 같이 가자! 밀자! 후원하면서 가자 뭐야 이거 그거 막아놨어 검봉지 이거 막아놨어 뭐하니 너야 안가고 이제 공짜로 소환하는 건 그냥 처음부터 싸웠으면 됐구나 한 번 떼어봐 나는 환자 사냥하자 본능의 몸을 막기니 영웅이 날 감싼다 나는 환자 사냥을 볼까 냄새를 찾았다 무슨 말인지 알게 나 안나오네? 가자 냄새를 찾았다 우리는 누적받고 있습니다 나는 감싼다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난 심심하게 나의 자리에 당신은 나도 알게 너는 미소 마이 노소 나는 남 sob 나는 ар식 yum 좋아좋아좋아좋아 빨리빨리 가자 딱 돼 아빠한테 가자 근데 어떻게 쩔 받은 거 치고 하나도 안 오르네 아 이거 있으면 좋을텐데 어우 니들 이거 안쓰겠다 저 저 녀석이 내 동료가 된다며 지휘에 오라로 이제 데미지 10정도 올라가는 거 아니야 엄청 세다 아니네 이게 5 올라가는 거고 그럼 13 올라간 거네 지금 왜 저렇게 많이 올라갔냐 추적할 준비가 됐다 은밀하게 저 앞에는 무엇이 날 기다릴까 렉사로 사라 있어야겠다 저건 너무 좋다 너너들을 몰아내라 놈들을 몰아내라 하인 나의 아들아 널 영원히 잃은 줄 알았다 어리석게도 절망에 빠져 있었지 렉사로 자네가 내 아들을 구해 네게 새로운 삶을 주었네 그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네 대족장이 권경에 처했다고 했나 포드에 다시 한번 파우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슬아는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고 우린 그를 저버리지 않을걸세 포드에 대족장과 합류하라고 명하겠네 난 직접 자네와 동행하고 와 진짜 리얼? 실화인가요? 대박 와 대박 진짜 갖고 싶어서 솔직히 말하는게 와 이제 이거 필요없네 손조의 지팡이 가자 버리자 영원히 내 동전거겠지? 아 몰라 버려 이 철화쓰기 제가 한번 더 사야될거 같은데 이거를 주자 몇이냐 데미지 그럼 부활이 있으니까 뭐 그냥 대충 써도 되겠다 이거 해야죠? 이동속도 40% 공속 25% 증가 미쳤다 이것도 되게 좋아보이는데 200 300 한번씩만 더 찍으면 되네 많이 찍혀있네 처음부터 애초에 힘을 내게 젊은이 가자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아이템 칸 또 사 더 세근대 내 힘을 끌어내라 넌, 너가 이거 껴야겠다 이번 자는 내가 사지 저 앞에는 무엇이 날 기다릴까 봐봐 저 앞에는 다시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오, 곰탱이는 알아서 회피하겠지? 흠 감나빗으로 피하겠지 아주 강력한 동료가 생겼습니다 와 기본테미지가 65야 짱쎄다 감나빗 역시 못따라오네요 그 마흡사들은 필요는 없지만 있으면 약간 기분은 좋았을텐데 아직도 이거급 아이템은 안나왔어 동료 하나 늘었다는건 제가 너무 좋긴 한데 가능하면 원거리를 주지 또 힘이지 아이 3힘이야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캐스트가 분명 있는거 같은데 머리 느낌평가 안사라지는데 때맞춰 돌아왔군 렉사르 정찰병들이 국경 부근에서 이 상처입은 오거를 발견했네 깊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청하러 여기까지 온게지 도와야한다 새로운 군주 부족 정복했다 전사들 죽이고 부족 박살냈다 형제들 죽었다 나 도움찾는다 새로운 군주라고 걱정말게 친구 내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엑사로도 오우거죠 볼진 의술사들에게 이 친구의 상처를 돌보게 하기에 내가 오우거 부족을 방문해 새 전쟁 군주를 직접 만나보겠네 직접 만나보겠네 아래네 아 그럼 저긴 뭐야 여기 안 막혀있는데 한번 가봐야되나 내가? 아 느낌이 안좋다 너도 얘도 느낌표 있고 매비동을 한번 한 다음에 대화를 걸어봐야되나? 뭘써 젠도 안되고 느낌이 안좋아 뭐 갔다와보자 테스트가 생긴거일수도 있으니까 무려 네군데나 있거든요 지금? 근데 막혀있던 데를 자꾸 뚫으면서 새로운걸 만드는데 불안합니다 가까운데 먼저 한번 가봐 얘는 탱 쪽으로 가야겠다 저것도 빼고 선조의 무덤 주인... 어... 이 소골은 수백 년간 먼지에 접혀있습니다 그러나 주인 잃은 골렘들은 여전히 천당을 회화하며 까마득한 옛날에 버려진 화랑에 이미 고대 유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군 아이템 먹는덴가 그냥? 캐스트랑 관계없이 나는 혼자 사냥하지 나는 혼자 사냥하지 사형웅인 지금 10레벨이야? 제일... 아... 그렇게 스크들이 높진 않고 먹어 이제 겁나 빨라 아... 든든하다 든든해 부활까지 되는 놈 하나 있으니까 너무 든든하다 하... 너는 부활이 있으니 그냥 이것도 쟤 주자 딜에다 몰빵해 네가 공중을 못 때리네 그게 문제네 너는 공중 때리니까 네 거를 내가 줘야겠다 이게 맞는 것 같네 이것도 쟤 줘 사라 어차피 이거는 이제 그거니까 그거니까 이게 강역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방어력만 올라가는 거죠 얘는 기본적으로 이제 민첩을 좀 찍어놨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한 편이고 다 됐다 이게 맞는 것 같다 가자 훨씬 심플해지고 있어 점점 자꾸 뭐 써놔는 거 귀찮았어 얘는 끝까지 쓰는 거겠지 당연히 이거 있으니까 제이나는 약간 진심쩍었는데 믿음이 간단 말이야 너 얘들한테 마법 총 아니야 근데? 마법 총 아니야 너는 그냥 딜로 써야겠네 와 너 리치도 좀 긴 것 같다 앞에 한 놈 껴도 때릴 것 같은데? 저는 소량감이 근처에 있다 사아주 딩고 사아주 딩고 내 힘을 드러낸 어 어 잘 잡았고 쇼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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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부수고 싶은데 은밀하게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은밀하게 책붙긴 여기 여자야 너 이 개수들은 통하는 거 아니야? 어 그렇네 어 얘는 약한데 겨울 돈 많이 준다? 이거 이곳인가? 아 유토피아는? 어 근데 맵이 끝까지 가도 그냥 되게 짧다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지금 무슨 유물을 지키고 있는 건지 너무 기대되는구만 와아아아 강하다 강하다 와 쓰기 전에 전멸시켰어 나는 혼자 사냥하지 은밀하게 대체 무슨 아이템을 갖고 있던 거냐 뭐냐 대체 뭘 갖고 있던 거냐 안 먹었는데 나? 책 같은 거 혹시 먹었나 내가? 눈치 못 채고 어 돈 많이 준다 여기구만 와아 너 세나야 공속 버프 주는 게 너무 좋다 너 하나로 진짜 올라간 스펙이 참 다르네 저기 얘들아 잠깐 얘들아 그건 뇌절이야 야 걘 때려야 돼 저 앞에 무엇이 날 기다릴까? 와아 아주 강해 뭐야 어둠의 여군지 뭐야 어둠의 마녀? 아 소환된 거 녹여버렸네 저 앞에 저 앞에 무엇이 날 기나일까? 저 앞에 와아 육백 공들을 몰아내라 능지책 네가 먹자 너가 능지가 너무 낮다 대조신이 전의 곁을 추적할 준비가 됐다 나는 혼자 사냥하지 허헝 아 근접이 4마린건 너무 많다 인간적으로 필요 없는데 어디로 가 이리로 가야돼?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사냥감이 근처에 있다 와 60원 그래 이거지 전두룩도 그렇게 높진 않네 데밀이가 확실히 세긴 한데 쭉 가자 쭉쭉 가자 와 160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왜 아이템을 안주는거지 열받게? 화나게 하는건가? 와 골렘들이다 여기서 부활하는게 있네 엄청 센거 있나본데 혼자 사냥한다는 말을 왜 자꾸 하는거여 아이고 아이고 꿈어라 와 체력이 많이야 많이 강하군 와 체력 칸이 안보여 뭐지 어떻게 된건지 왜이렇게 나오지 너무 강해서 그런가 스킬 다 통하네요 와 와아 때릴수가 없어 너무 스킬이 많아서 투구 나왔다 야 니가 먹어야겠다 너무 약하다 믿는다 힘 힘 지능 민첩성 6 증가시켜주고 40초마다 영웅에게 아 그거네 주문방어 이거 상요한이네 와 좋아 어디가 쑤시는군 좋습니다 지능 올려주는게 좋다 고풍이 다가온다 지능이 좀 후달렸는데 아 이게 밖으로 나가는건가 혹시 그 2만짜리? 고것은 아직 준비가 고건 아직 준비가 덜 됐는데 해골 뚜껑 야 좋은데 주인공이 템이 너무 부족하다 돈은 많은데 능력신 진짜 많이 매겨줬는데 템이 부족하네 믿고 있겠어 뭔가 좀 더 좋은게 나오겠지 막 이제 크리티컬 들어가는 뭐 그런거 나오겠지 은밀하게 믿고 있겠네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야 너 이것까지 끼고도 저렇게 달았어 체력이 저 앞에는 무엇이 날 기다릴까 아 뭐야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냄새를 찾았다 재밌다 다 던전 깨버려야겠다 잘만들었네 잘만들었네 유물도만 나오고 재밌네 이거지 유물 먹으러 가겠어 일단 책 사고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냄새를 찾았다 책 사러 가자 아 고요하다 고요한 새벽 고요한 새벽 고요한 새벽방송 정밀하게 요즘 계속 새벽에만 게임하는 것 같애 벌써 40분이나 했군요 저 던전들 인스턴트 던전이라고 하나요? 저것들 다 해치워버리고 유물을 다 캐가겠습니다 아 저공기 넷이나 되는데 다음 장에서는 오영웅 되나 그럼? 야 기대되는데 원거리 하나만 주자 인간적으로 데미지에 특화되네 원거리면서 공격을 잘하는 그런 녀석이 있었나? 바시나 약간 이제 그 뭐였냐 실바나스 여왕님 얘네들도 굉장히 괜찮았던 것 같긴 한데 와아 방어력 어썸하다 어 뭐야 아 매비동하면은 저게 멈추나보구나 타이머가 금방이네요 그래도 저거 망치 던지기 시작하니까 확실하게 만화가 부족하긴 하다 15식 꾸준히 올려서 민첩성 40 와아 엄청난 민첩성이야 믿겠네 렉사르 언젠가 다 찍고 다닐거라고 믿겠네 얘한테 템 몰빵하는게 제일 좋아보이긴 하는데 그럴 순 없지 주인공인데 주인공을 뒷전에 둘 순 없지 얘가 너무 사귀긴 하다 얘는 그냥 혼자서 다 찍고 다니겠는데 아이템이랑 저거 책만 잘 매겨주면은 그럴 순 없지 얘도 이제 얘도 이제 얘는 딜은 신경쓰지 말고 딜이야 뭐 있으면 좋긴 한데 충분히 센데 버프용으로 쓰자구요 이거랑 스턴이랑 5초 기절이나 되고 6초까지 되네 광역기절에 이제 뭐 부활도 하고 풀피로 부활하면은 되게 좋겠지 뭐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미속도 훨씬 빨라진 것 같다 아까 던전을 깨보니까 퀘스트 던전은 아닐 것 같네요 느낌이 체력 그렇게 많은 만짜리 있고 이런거 보니까 아래는 그럼 어떡하지 여긴 뭐야 여긴 왜 미동하는건데 아 저기는 막혀있던 데였나? 안 막혀있던 데였나? 여기 한번 가봐야겠다 아 여기 쟨 데 있잖아 잡으면서 가 아 그건 좀 오바한 것 같다 경험치 1주는데 1에 13만 주는데 잡으면서 가는거 오바다 2만짜리 한번 잡아보고 싶은데 2만짜리 한번 잡아보고 싶은데 하... 제 생각에 저 오우거까지가 딱 그거고 없을 것 같은데? 타우렌 오우거 야 이거 동료될 놈이 있나? 트롤들은 쟤네 검은창 부족이고 오크도 이 오크든 썰 애들이고 판다는? 판다는? 판다는 좀 다른거 아닌가? 지금까지 뭐 나온게 없는데 얘밖에 없는데 우리가 가보면 알겠죠 일단은 다 깨보고 나오는 길에 이쪽으로 내보내주면 좋겠다 아 막혀있냐? 한 번 유인을 해보자 이리 오나 아 아냐아냐 이런거로 멈출 수 없어 여기가 제일 가깝겠지 그렇지 어 길이 있네? 헉 헉 헉 헉헉헉헉 있었어? 있었으면은 얘기가 달라지 예지 와 템칸 열개 열개의 유물을 더 먹을 수 있어 농담 못해 나는 혼자 사냥하지 냄새를 찾았다 용납 못해 내 몸을 맡기려 한 번 광역같은거 나가지않아 착한 소리가 와 진짜 시력 많다 퐁 좋소 예이 운전 2만짜리인데 씨 가능하냐? 몰라 가봐 있는 만화를 다 쏟아 부어봐 일단은 궁극이 통하긴 한다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것이다 우리의 몸을 맡기리라 상orie 탑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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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뭔가 이상한 거 쓰고 있는데 뭘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내가 저거를 볼 짬이 안 나 근데 못 때리면 안 되는데 나무 좀 어떻게 해봐 때릴 수가 없어 근데 이게 낫겠다 얘가 안 때리는 게 그나마 낫겠다 우와 미쳤다 얘 마나 없다 그냥 싸우면 되겠다 한 자리만 내줘 니가 들어가지 말고 쟤가 때리게 쟤가 굳이 안 때려주겠다 이 정도면은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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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해 왜 그렇게 세게 때려 미쳤어? 무슨 악화 진정이야 뭐야 나아줘 나오지 못하네 내 레진 좀 받은 터치해봐 얘들아 조금씩만 야 왜 자꾸 졌다 소환해 미친놈아 발구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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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못 때리지 않아 이거 렉사르가 못 때리지 않아 렉사르냐? 아 첸이 못 때리네 와 겁나 세다 너 방울이 몇 시냐 120? 흐흐흐흐 12% 감소 된데 미친놈 아 진짜 세다 이건 자네 앞으로 달아나 렉스 뭐였지? 케른? 케른은 죽어도 어차피 부활할 거 아냐 아 방어력이라는 게 절감표구나 공격 꾸준히 해줬어야 됐네 죽여봤자 부활하는데 어 죽지도 않았네 죽음군주의 방패 야 케른 거다 넌 살면 돼 유물이다 와 이런 데다가 숨겨놨냐 몬스터를 화염이 영웅을 감싸 주변의 적지상 유닛에게 셔당 10초의 피해를 줍니다 어 잠깐만 나 무슨 나 재독대도 뭐 이런 거 있지 않았나요? 무슨 주변에 뭐 데미 주는 거 못 먹지 않았나? 못 먹지 않았나? 어? 잠깐만 나 잠깐만 나 잠깐만 재독대 뭐 못 먹지 않았나? 무슨 화염 뭐 어쩌고저쩌고 있었던 거 같은 셈입니까? 잠깐만 녹방 좀 틀어보자 Neu 모르는ほど 운명 노을 물쪽에 아이템 하나 있지 않았나? 오ディ 누군가 잔뜩 있구만 누군가 그걸 받아 아닌가 내 착각인가? 기억이 안난다 이래저래 많구만 저번 영상 1시간 38분 20초쯤에서 혼내주시게 아니겠지 가보자 아 씨바 신경쓰여 아 일단 이거 능력부터 보자 자 방호도가 10 생명력과 만화가 증가 주변에 데미지를 준다 이거 딱 얘꺼네 하아 가보자 어? 뭔가 놓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나는 혼자 사냥하자 와 2,200원 겁나 비싸 아 좋다 유물급을 먹으려면 저런 걸 잡았어야 됐네 진작에 거기서도 유물급이 있었나보다 내가 뭔가 뭔가 본거 어 저런 것도 있어라고 했던 기억이 갑자기 나는데 이 주변에 데미지 저걸 읽어보니까 갑자기 기억났어 가자 못 참아 아 이런 쌍놈의 것들을 목이 빨라 보이는 목이 빨라 보이는 너마디 안쓰시는 것들 선능의 몸을 맡기리라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다 죽인 거 나는 혼자 사냥하지 가자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였나 일로 가면 가지나 가지는 게 아닐 것 같은데 왠지 분위기가 잠깐만 아니야 분명히 내가 본거 같기도 하고 무슨 옷 같은 거를 잠깐만 잠깐만 아 영상 안 켜져 뭐야 자 워크래프트 3 리포즈드 이어서 가야죠 부딪치게 하는 그런 아이템 없나 이 개랑 이 새끼 잠깐만 독수리를 먹고 독수리를 보내고 그래 화염망토 라는 게 있었어 그걸 안 먹었다 가봐야 가봐 아 그래 돌아갈 수 있을 리가 없는데 분위기상 화염망토라는 걸 안 먹었는데 그게 그 능력이 가미된 건가 보네 화염망토 플러스 방호도랑 생명력 많아 이거네 아 내가 본 아이템을 못 먹다니 극한의 이득층으로써 믿을 수가 없는 짓을 했다 야 보내줘 야 보내줘 인간 함대로 보내줘 돌려 보내줘 돌려 보내줘 내가 잘못했어 돌려 보내줘 어 어 됐다 상위호환을 먹었으니까 그리고 얘한테 망토가 주더라도 얘 아니면 쟤네 뭐 중복은 안 될 거고 내 생각엔 그쵸? 이렇게 여기 상태로 떠있으니까 중복은 안 될 거 같고 얘는 이제 크리티컬이 있으니까 데미 주는 게 더 나을 거 같고 사냥감이 근처에 있다 너도 너는 기본 눈치가 워낙 높으니까 주변 우리 손해인 거 같다 됐어 어차피 돈이지 아 내 저걸 아 저번에 녹화 끊었을 때 전편에서 충분히 먹을 수 있었는데 녹화를 끊지 말고 템을 더 뒤져봤어야 돼서 카트리 있는 꼬마 팀이 얘네들한테 속았어 걔네가 함정이어서 진짜 템은 다른데 있었어 와 저렇게 눈에 보이는 데다가 배치해놨는데 내가 저걸 못 봤네 독수리 처음으로 먹은 다음에 보내는 과정에서 있었네 아직 못 가나 진짜? 개 아쉬운데 진짜 매비동원 시켜줘 아 맞다 내가 타고 온 배 그 위쪽에 있지 여기 맵 위쪽에 아 이거 따로 가도 되네 근데 그걸로 갈 수 있을까? 못 가겠지? 갈 수 있으면 한번 가보자 아아 아이템을 놓쳤네 내가 이걸 타고 뭐 이쯤에 내리지 않았나? 전능의 몸을 맡기리라 뭐 어디쯤에 배를 내렸었는데 배마컨 없네 아 이걸 하위호환 아이템을 먹고 기억이 나네 참 낀다 나도 참 가 어차피 이거 하위호환인데 뭐 상위호환도 아니고 딱 보니까 10이다 딱 보니까 그 화연망도 능력은 초당 10의 피해를 줍니다 딱 여기까지인 것 같다 이 정도면 뭐 애초 10이면은 그렇게 세지도 않고 모깅을 아보이는 들을 몰아내라 케른한텐 확실히 좋겠다 케른은 딜로 먹는 애가 아니니까 여기 가서 털러 가죠 은밀하게 집전 간의 사원 비전 유물이란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세 해각제와 업사들이 연구하 자신의 힘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이곳을 찾아오곤 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만의 몸을 담아는 존재가 되요 같은 탐욕을 결구하지 않는 자들을 침질로 관주하고 즉시 죽이려듭니다 죽여봐 어디 유물만 먹으면 돼 저런 하위호환 아이템 필요가 없어 지옥불정령 깜찍하구만 맵 엄청 작구만 마음 안 통하지 얘네들 통합만 하면 되네 철군데 내 힘을 끌어내라 저거 어차피 마법 데미지로 저런데도 안 통하겠다 저런 애 나한테 저거 본능의 몸을 먹기리라 먹통이 다가온다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 일시로 보러 이번자는 내가 사지 와 너랑 얘 잠깐만 너랑 얘 이번에 등록했잖아 스킬을 못쓴다 스킬을 못써 너무 많아서 와 뭐야 이거 4200? 뭐야 직붓개 아 저거 변신시키는거 금방 풀린다 30초짜린데 기절도 금방 풀리는거 같은데 변신시키는거 진짜 엄청 잘 풀리네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냄새를 찾았다 은밀하게 와 쟤 왜 시빨기 무섭게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헤엥 고대히들아 딱 돼 와 바로 풀린거야? 미쳤네 아싸 170번 WT구나 와 개복잡해 와 개복잡해 와 개복잡해 개복잡해 나 아이템을 하나도 안줬네 지놈들이 저런걸 뽑아내기 와아아아 파도군주래 파도군주 엠새를 찾았다 너가 마나가 너무 없다 보여줘라 궁의 힘을 보여줘 아 쟤 안온다 야 불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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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불러와 궁극기의 힘을 보여줘 궁극기의 힘을 보여줘 그렇지 궁극기의 힘을 보여줘 별로 안좋은거 같은데 내 착각인가? 인간이 우리들을 몰아내라 우리는 공격 места 번개발계 의ㅎ이енные 지능을 6개 올려준다고? 니꺼다 너 솔직히 많이 필요하다 와 760 어 범계의 보조 나왔다 렉사로 줘 이제 이제 소환체는 그냥 다 개작달라는거야 소환만 해봐 후덴만 450이다 범계의 보조를 주네 근데 유물은 저기 시발가레드 주나본데 잠깐만 천원? 천원이요? 이거 쟤 이런걸 원했다 뭐야 왜 길이 있어 뭐야 와 얘 덩치 겁나 커 쟤 마법사인데 저기 덩치가 커도 되냐? 그거 부담스럽잖아 좋은데 나는 혼자 사냥하지 하즈 딩고 냄새를 찾았다 내 마나 물약이요? 장난하나 야 뭐야 마나 물약이 여기 여기 내 힘을 끌어내라 내 힘을 끌어내라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나의 낙서 나의 삶을 긁을 끌어내라 나의 삶을 끌어내라 너의 삶을 끌어내라 내가 나는 이제 사냥 나는 나는 나의 삶을 끌어내라 아 책이라도 주세요 아 근데 지능책은 미쳤다 육자리 줄 건 상상도 못했다 솔직히 그거 먹었으면 만족이다 유물보다 더 좋은 것 같아 육자리 책은 와아 아이템 포함에 450이었는데 760이다 지금 미쳤네 뭐야 아 이렇게 옆으로도 오고 앞으로도 오고 열정라인도 먹는데 그럼 그렇네 그러면 저 지능책급을 주나 여기 지능 여기 민첩 여기 힘 이런건가 뭐가 나온거냐 3000 안생긴거 맞는것인가 아니면 정말 센건데 내가 무겁지게 생긴건가 별로 안쓰다 근데 좋은거 준거 같다 뒤늦게와서 좋은거 다 다 쳐먹고 있죠 뭐 이거 디자인이 다 본거같은 디자인인데 돌려쓰는거 같은데 지능 6 만화 2배 공격력 10이 증가합니다 음 강력 피해를 준다 이거는 공격에 가성불단을 여기에 크리 데미지가 터질 것 같지는 않고 아이고 이거 얘 주는게 낫겠는데 얘 원거리로 그러면은 강력 터지는거 아냐 되게 좋네 그럼 냄새를 찾았다 무슨 말인지 알겠네 저게 이 맵의 아이템이다 좋구요 추적할 준비가 된다 와 76 미친 가운데 먼저 가자 가운데가 민첩이겠지 본능의 몸을 맡기려 이건 돌아가는걸 안만들었나 본데 분위기상 근데 그렇게 여기쯤 나오려나? 여기쯤 나오려나? 케르니가 못 때리고 있어 어차피 얘네는 마법으로 때리는 일이 아니니까 여기서는 진짜 곰탱이가 원탑으로 활약하겠다 와 돈 들어오는 클라스가? 지리는데 사냥감이 근처에 있다 아 일반 힘의 고소가 아 순간적으로 설렀다 가자 2400 냄새를 찾았다 무서워 무서워 헉 너냐? 아 아 약한데?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뭐야 겁나 약하잖아 어? 어? 그럼 여긴 없냐? 아 여긴 없나보다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여긴 아닌가 보네 그... 절망으로요 꼬북꼬북 하... 확실하게 여긴 막혀있는데 이게 갈 데가 없다 용거북 저런 애들이 안 줄텐데 와 여기는 뚫려있네 이 방어력이 27인데 얘를 때린다고? 왜? 껌 붙였나? 너가 말랐으니까 돈 좀 놀아볼까? 무슨 말인지 알겠네 다字 딩고 좋은데? 빈처부는 니가 먹고 고픈은 얘가 먹고 고픈은 얘가 먹고 그들은 얘가 먹고 좋아 가자 이게 강력이 됐으니까 효율도 겁나 좋아졌겠지 126이네 나는 혼자 사냥하지 어 근데 책이 다 나오진 않나보네 힘이던 민첩이던 육자리 한번만 더 나오면 좋겠다 지능이라서 나온건가 그건 거냐? 하 그건 좀 실망이야 저기 있던 히드라가 더 셌는데 다섯 번 더 보고 와 내가 책 놓치고 왔나 부자연스러워 영감이 근처에 있다 한 번 타나 보라 볼까? 좋은데? 여기 있던 히드라가 굉장히 셌는데 아 이게 다야? 아 실망이고 갈 데 없 없다 없다 길 없다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어 뭐야 아 이건 느낌은 그 느낌은 아닌데? 마음 연령이지? 아이씨 돌아볼까? 내 힘을 끌어내 어이구 이건 아닙니다 나는 혼자 사냥하지 아 저렇게 예쁘게 딱 선이 그어져 있는데 뭔가 걸어갈 수 있을 것처럼 근데 길이 없다고? 없네? 아 이거 맵이 불안하다 5600원 생겼다 근데 이 정도 돈은 줘야지 이게 던전이네 진짜 이거 진짜 좋다 이거 진짜 좋다 등기 45 이제 뭐 여유롭겠는데 얘는 어차피 190 들어갖고 어어 먹어 먹어 진짜 많이 먹었다 여기에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은밀하게 좋고 좋고 나가자 두 군데 더 가면 되나? 은밀하게 나는 혼자 사냥하지 가자 사냥감이 근처에 최소 데미지가 100 넘겠는데 기본이 추적할 준비가 됐다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망치 생각하면 다 줘야겠다 세 개 다 주고 그 다음에 생각해 봐야지 150은 계속 쓰게 될 텐데 미샤 죽어도 150이 나갈 테고 소환하는 거랑 망치하면 150 300인데 미샤가 뭐 바로 죽진 않겠다만 그리고 미샤가 마법 해제 같은 걸로 죽어주는 만큼 그 이제 마법사들 만화도 쓸 테고 시간도 쓸 테고 아홉사들 딜 자신 안 아파도 이제 마법 같은 걸로 이제 연맥일 수 있으니까 나를 해제가 없는 애들은 소환을 쓸 테고 보통 이제 그럼 소환한 거는 이걸로 부수면 되고 괜찮네 밸런스 좋네 올스텟으로 팔던가 좀 하지 아 귀찮게 이거를 세 개를 다 하네 저 앞에는 무엇이 날 기다릴까 나는 혼자 사냥하지 아아 힘이 없나요? 아아 참나 이거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아 사람이 이 결과를 멈받으시겠습니다 아 tahu 그 제가 아멘 아이고 나왔냐 책 가자 나가 냄새를 찾았다 네 디자인상으로 여기가 훨씬 좋은 아이템 나올 것 같은데 여긴 뭐 동굴인거 아니야 사실상 그 애초에 동굴일 수가 있어 이 위치를 요기를 아 근데 여기보고 저기보고 저기보고 저기가 뭔가 노다질 것 같다 악마의 장비가 보통 이제 약간 스타일적으로 좋을 것 같으니까 얘는 캐스트를 계속 안주네 미친놈이 버그야 뭐야 힘을 한번 껐다 켜야되나 여기를 거쳐가야돼 아 얘네 안 때린다나 때리면 안되지 와 6에 5 진짜 좋다 이게 이게 완벽하게 상위원의 주문봉원까지 돼 추적할 준비가 됐다 잊혀진 자의 속을 동굴을 가득 메운 온갖 야수들을 어떻게 흘러하는지 모릅니다 야수들이 동굴로 들어가라고 본 사람 아무도 없고 바깥으로 나오지도 않는 까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다 거미같은거 나올 분위기죠 어? 웹이 엄청 작네요 더 작네요? 와 뭐야 윈디고 좋겠어 혼내줘 혼내줘 윈디고 같은 소리하고 있어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나는 혼자 사냥아 아이템 없고 흐흐흫 혐이고 엠새를 찾았다 개그 혐이고요 아이템 없고요 흥밀하게 딱 돼 뭐야 정능의 몸을 맡기리로 뭘 맞을 텐 공통이 나가올라 엠새를 찾았다 용거북 아 저 쟤 굉장히 잡몹인 것 같아 어 자꾸 뭐 먹을라 그래 얘 뭐야 소화가 엄청 빨리 되나? 아 민첩성의 고소 그래 이거 책 주면 인정이야 솔직히 고소 매겨 와아 류칸이 답이다 어떻게 추대미 76이나 오지? 30 22 52 62 어? 30 42 52 62 14 데미지 어디서 가져갔어? 뭐해 33이니까 능치 이거 하나 찍었으니까 3이니까 65잖아 뭐야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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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프가 있지 10%? 아 이거 좋지 얼마나 세길래 이렇게 한다냐? 뭐냐 16배? 오반데요 갈수록 사기치는 이 새끼들 이거 윈디고는 책은 안줬어? 가봐 아 니가 가야겠다 야 윈디고는 왜 있던거야 그럼? 책도 안주고 저기 나무 나중에 깹시다 뭔가 본전인거 같으니까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것이다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것이다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것이다 뭐 몰랐을 땐 눈들을 몰아낼 죽늘들 절믈이 엔밀하게 죽은데 적할 준비가 되었다 와 이 쪼꼬미들이 구백이야? 오반데 오반데 아무리 봐도 어 뭐야 독괴물 별로 뱀이진 안세다 백이지만 안세다 사고도 났고 아 마투르 시카 극혐입니다 기절 얘도 기절 와우 45초 지속 야 45초면은 전투 끝날 때까지 그냥 바보 상태네 뭐야 아니 무슨 독괴물이 쭉 나와 여기서 와 나름 된다 10레벨짜리 한테 걸었는데 이제 나름 버텨 75밖에 안되는구나 흐흐흐흐 흐흐흐흐 아우 손 겁나 많이 가네 씨 와 작은게 2100이야? 2800이고? 와 말도 안 된다 진짜 와 와아.. 아이템을 아무것도 안줬다는게 진짜 미쳤다 진짜 아이템을 안줬다는게 더 이해가 안되네 온세상을 지어줘도 모자랄파네 이쪽이 진이네요? 그렇군요 매분 작은데 윈디고가 살고 보였은가? 돈을 주는 모르고 불안해 돈으로 때우는거 아니지? 이 말싸한데요? 와 15레벨 내가 보스다 딱봐도 위에다 딱봐도 위에다 와 이거 잠깐만 와 겁나 세네 미친놈이 됐어 돈먹어 저거 안때려도 딜 잘 나온다 와 부활돼? 부활은 오바죠 저 덩어리 사이즈가 있는데 300하우스 데미지 와 지식의 고소 잠깐만 지식의 고소로 퉁친다고? 에이 이거 아니야 오 야 3씩 올라간다 전체 이거는 인정 올스텟 3씩 올라가면 인정 어 야 미쳤네 어 올스텟 3이면 인정? 9900원인데 인정이지 유물급이다 유물급 지식의 책이었어 인정해 내 힘을 끌어내라 100 넘어갔다 와아 미쳤다 2500 반버탄 놀아볼까? 힘을 내게 절 못해 너는 뭐했길래 케넨부터 약하냐 뭐냐 얘? 뭐했냐 쟤? 와 이 믿음직한 데미 좀 봐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여기는 책만 주는 곳이었네요 역시 악마가 유물이겠지 아 근데 여기 필드 진짜 너무 돈을 안줘 돈을 좀만 줬으면은 내가 아 일단 일단 돌아가서 책이나 하자 내 힘을 끌어내라 저 앞에는 무엇이 날 기다릴까? 250원을 설마 못 모으겠어 사냥감이 근처에 있다 대지 모시 저를 교체해 이것 자네 앞으로 달아놓지 에이 설마 본능의 몸을 맡기려 2만원짜리 쟤대면 너무 좋겠다 2만원짜리 2만원짜리 방으로 120짜리 와 진짜 아아아아 물약 있었구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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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약 물약 팔자 물자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책꼽긴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좋아 받았고 나는 혼자 사냥하지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어디 마지막 악마 소굴이다 여긴 진지에 갔어야 됐네 하긴 진작 갔으면 좀 힘들었겠다 메인 어느정도 진행해서 좀 세졌으니까 타고렘 포함해가지고 지금 저게 된거지 아이템 칸도 없었겠네 나중에 가길 잘했네 내가 사냥하지 가서 배우고 와 내 힘을 끌어내라 12 15 고풍이 다가온다 17 62% 감소 야아 일쌤 하나 일쌤 바로 조개 차이 나네 기본은 민차 표현이 되게 안좋은데 냄새를 찾았다 나는 혼자 사냥하지 요칸이랑 신이 낫겠다 길게 싸우는거면 채는 제일 낫네 다가온다 아니 아 책좀 쌓아 놓으세요 도서관 도서관에 책이 없어 책이 책이랑도 세골이 있는 놈들이 이씨 아아 놈들을 몰아내라 바로 13 43 45 어 아 사실 살았지 원래 45 이리 0.3 올려주는구나 천천히 둘러보라고 야아 렉사르 여어 저 데미지에 흡혈까지 달려있는데도 체력이 단단 말야? 믿을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어 무슨 짓을 당하는거야 대체 한잔 더 피읍 가면 하나 더 사야되나? 어이씨 백 육십씩 차는건데 한 때릴때마다 공속도깨 나올테고 방어력도 있으면은 데미지 반감될텐데 추적할 준비가 근데 그걸 맞아가지고 저렇게 단다고?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하여튼 세개 슬롯 데미지 백삼십 황홀하다 황홀해 가자 여기만 솔면 이제 끝이다 메인 할 수 있다 드디어 여기 갔다가 마지막으로 뭐 어디 가나본데 여기 있는거 보니까 오우거는 아니고 오우거 아니고 트롤 아니고 또 누가 있었지 그럼? 코벌트 같은 애들은 아닐거 아냐 트롤 트롤은 이미 했고 켈은 타오렌은 했고 판다렌인가? 궁금한데 칩을 얼마나 먹은거야 다 죽여라 얘네 그냥 그밀하게 다 딩고 대지 못이 저런 교툴 목이 발라보이는 나는 혼자 사냥하지 그벅 개축을 죽어볼 때 과자 무엇이냐 여기는 아웃랜드 투기장 드레노의 잃어버린 판편들은 범죄와서 없을 만큼 강력한 여러 존재들이 근거지가 되어 지금도 우주를 떠돌고 있습니다 헤더수의 사람들은 어둠의 문을 두려워하고 꺼려하지만 몇몇 무모한 모험가들은 미지의 심혈을 탐행하겠다는 일념 아래 발을 드립니다 난해 유물 아이템을 먹기 위해 미지의 강자들과 싸우는 도전하는 투기장이구만 어이구 잠깐만 느낌이 안 좋은데?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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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느낌이 안 좋은데? 첸이 도전해야지 잠깐만 첸 혜튼 없이 아 누가 도전해야 되지? 그냥 다같이 도전하는거 아냐? 뭐가 있는데 아 뭐 이게 다야? 아 이정도면 이기지 얘도 15레벨이네요 아 이정도면 이기지 아 너무 황당하네 어어 어디 가면 되나? 나는 혼자 사냥하지 혼자 사냥하지 얘부터 간다 아니 그렇게 덤비치겠다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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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법 제법 깜찍하잖아 잘 알게 잘 알게 뼘마들과 수신을 바쁘게 죽여볼까 아 겁나 역하네 내 힘을 드러내라 잘가고 개학하잖아 뭐야 잠자는 자 탈리바르 준거야? 아 여기 남아있구나 45초동안 봉인당했었구만 자 자 뭐 줄거야 아 고풍이 다가온다 내 힘을 드러내라 아 오오오오 이런거구만 잠자는 자 탈리바르 위로 올라갔어 악마같은거 있지 않았냐 아 여기서 아 이렇게 있구나 파괴자 탈리나르 아 자디카르 뭐 세지고 세지고 있는거야? 세진 느낌이 없는데? 쟤가 지능책을 주고 나는 뭐 디자인상 민첩일거 같은데 다 풀피라서 뭐 할게 없다 다 풀피라서 뭐 할게 없다 나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너로 수령관이 근처에 있고 심순만도 못한 놈 너의 몸을 맡기리라 잘가고 아 민첩책 노력한거죠 쟤가 힘이네 근데 뭐 쎄졌다 그랬는데 뭐가 쎄진거야 뭐 안쎄졌는데 내 힘을 끌어내라 사냥감이 근처에 있다 우리는 길에서 다시 믿을 것이다 오! 이 가이! 온 공적할 준비가 된다 잠깐만 자 뭘 소환한거야 이 새끼 뭐야 저 내 힘을 끌어내라 이것 내 앞으로 달아나올 그러지 사냥감이 근처에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게 저 앞들은 무엇을 널 기다리리라 아 왜 안되냈네 좋아좋아좋아 어 이 복어 조금 셌다 크흠흠 음 응 으흠.. 계속 잡으면은 힘색 더 좋은거 주나 힘색이 2 주고 이런가 잠에 봐 아 저렇게 부하들 늘린다고? 깜찍하다 깜찍해 와 경치 괜찮게 준다 무기면 괜찮네 여기까지만 하고 그만해야겠다 끔찍하다 무안노가다 아니야 사실상 좀만 더 할까? 간단한데? 어디까지 가게 되나 궁금하다 아 이렇게 짜자리도 좀 나오는 거야? 와 얼마나 많은 거야 읽었어 그냥 와 얼마나 많은 거야 읽었어 그냥 안이 나 아 뭐 뭐 아 어 안이 동일과 월무를 몰아내라 와아 네 눈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뱀새를 찾았다 은밀하게 대충 만들었다 진짜 개대충 만들었네 진짜 게임 내밀음에서 그런가 치고 마나가 엄청 올라갔네 7백 120 어어 좋아 은밀하게 민첩 민첩 얘가 좀 거슬린다 보습도 죽여야겠다 그렇지 어이구 잘 싸운다 네 뭐 민첩 드세요 아아 그만하자 아아 그만하다 끔찍하다 끔찍해 아 이런거야? 이게 다야? 좋은거 없어? 개노잼이었구요 그래도 책을 6권 먹었네요 이건 좋네 유물템이 없다는게 혐의긴 한데 6권 먹었으면 됐어 시간만 놓고 보면 돈 버는 것보다 훨씬 빨리 올라가네 120 140 야 있습니다 140 아직 4시간 안 지났는데 내 방송시간이 어떻게 게임을 켠지 4시간이 됐다 모스 롯데이나 사냥감이 근처에 잘 알게 가자 내 힘을 끌어내라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공격받고 있어? 아 세긴 세네 저렇게 데미지가 쎄는 들인데 저렇게 비벼쳐? 양쪽에서 막혀있었구나 나는 혼자 사냥하지 우리는 길에서 오거 구하러 간다 먼지진흙 습지대 돌망치 오거들은 먼지진흙 습지대 깊은 곳에 조잡한 마을이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오거는 한때 오크와 동맹관계였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몸짐 잡은 종족을 혐오하게 되었고 더는 오크에게 도움을 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원래 오거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는 오직 힘뿐입니다 힘만을 소중히 여긴다 힘만을 소중히 여긴다 개뜬금없이 뭐냐 하피가 있냐 반항적이냐 하피는 왜 온천지 있는거야 하피한테 전멸당한거야 설마? 근데 이것도 통하나? 사냥감이 근처에 오우 닿냐 여기에? 불이 좀 만능이긴 하다 그렇게 지금 어 약하다 오랜만에 맛보는 나약감이야 가자 미샤가 알아서 잡아봐라 나는 안 도와줄거야 미샤가 알아서 잡아봐라 나는 안 도와줄거야 난 악마같은거 건들더만 돈도 안되는거 가자 48원짜리 뭐냐 중간에 뭐야 얘 뭐야 밀밀하게 미쳤네 근데 나는 오우가 스펙 그렇게 잘나온거 한번도 못봤는데 그냥 저냐? 아이 잘 나오게 대족장같은 애들 엄청 쎄는데 그냥 잡병도는 진짜 약했는데 오우가 그렇게 센 정적인가? 와 여깄네요 그냥 죽여버렸어 죽였으면은 대화할 수 있는거냐? 죽여버렸는데? 가봐 내가 가서 파밍 좀 할거야 아 파밍이 다 됐네 맵이 없네 여기가서 좀 사냥 좀 해 암 마무리 싹 하고 올라갑시다 종료 네몸을 맞긴 말라보이는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얽 어, 진짜 뭐지? 거, 건너갈 수 있냐 혹시? 오, 진짜 갈 수 있네? 여기도 갈 수 있나? 여기도 안 되겠지? 가보자 안되네 뭐야 왜야? 왜 있는 거야 여기 뭐지? 아이템 좋은 거 주는 것도 아니고 왜 냅둬 놓은 거야 이거 뭐야? 화나네? 숨겨놓은 거 있으면 빨리빨리 꺼내봐 잠시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불로 꺼지는 나무가 있다던가 뭐지? 뭐야 왜 있는 거야 진짜 기분 나쁘게 아이템 하나 주는 것도 아니고 뭐야 아이템 내놔 공격이 되나? 본능의 몸을 맡기려 아냐아냐아냐 가봐 미샤만 가봐 미샤는 소환해서 불러오면 되니까 미샤만 가봐 그래서 안되는구나 저 앞에는 무엇이 날 기다릴까? 쟤한테 말 거는 거야? 코르갈? 잡, 잡아비인데? 오두막 문제이 또 할 거야 어웃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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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ㄥ leftover 저 마스크, 소비 마스크 저거는 줄만한데 얘? 8월 10일, 전병으로 사냥감라 머resses은 손 Erfahr積을 보니 물개 памяти 이렇게 굴대 또 들어서 내 Lemon này 뼈 rash의 입고 상습 2개 등록이 외리에 있는 중 ụ 다 utilize 영향력을 모두 하나 눈икс環게 아직 보험하네 게 mie 이때 아냐 이 혼자 사냥하지 밧쪽자리 잘 싸운다 오크나탈 너 나약한 오크의 피가 흐른다 하지만 매우 강하다 너기는 왜 온거지 자네 부족에 보고가 스펙트럼이 좀 넓다 타오렌 보다 강한 수준에서 5병 정도 수준까지 왔다갔다 하네 합류할 자격이 있지만 그럴만한 힘도 있나 한번 보자 반쪽자리 돌멍치 부족의 일원이 되고 싶으면 먼저 힘의 시험을 받아야 된다 거대한 적들로 가득 찬 아 더빙하기 힘들었겠다 시험의 장을 찾아라 적들을 죽여 시험을 통과해 그럼 힘을 인정해준다 이제 가라 반쪽자리 부사히 돌아오는지 본다 사냥감이 근처에 있다 이걸로 가는건가 이걸로 가는건가 길이 왜이렇게 좁아 고고 이거 뭔데 여기 숨어있어 뭐야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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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이거 참 뭔가 미심쩍은데 말이야 자 길 너무 좁다 이거는 조금 아니지 비겨 아 길 좁은데 어? told 혼내 줘 혼내 줘 혼내줐 뭐 아무것도 안 나오냐 이제 저 정도는 잡몹이라는 건가? 애를 이용해서 나무를 까서 혹시 아이템을 먹는 뭐 그딴 건 없겠지? 에이 설마 얼마나 센 게 나오길래 이렇게 와아 가시멧돼지 약간 다른 판타지 계통이면 가시멧돼지가 오크 역할을 했을텐데 디자인상으로 필살기 보여줘 필살기 힘 야 근데 이제는 필살기가 그게 아닌 것 같다 너무 약하다 그쵸 고기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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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발 같은 거 있나? 왜 다 혼자 다쳐맞는 거야? 바오룩도 제일 높은데 음... 저쪽까지 쭉 가야 되네? 잘 잡네요 쭉 가자 와우 뭐야 겁나 약해 돈은 겁나 많이 준다 160원 주고 난리 났다 난리 났어 개이득이잖아 왜 이거 끝이 아니야? 여기보다 더 깊게 있어? 와... 많이 깊게 있네 여기보다 와... 나 방총 할 시간인데? 어... 많이 준 애들이다 난라 생긴 애들은 이걸 쓴다 이게 여기 위에서 자나봐 너흰 여기서 위에 잘 사이즈는 아닌 것 같은데 솔직히 데이익 해보게르 예에이 오... 이거 해결해 와... 마너 벌써 거의 다쳤네 길이 거쳐가는 길인가 본데 15레벨이다 쟤 아직도 자네 아 잠깐 너 죽이면 끝나냐? 생명 지침서 치외룸 혼내줘 길이 없네 뭐 어떻게 가는 거야 그럼 그냥 돌아가는 거라고? 그래? 이거로 가냐? 아 수준 진짜 왜 있는 거야 못 가면 저걸로 대마법사의 반지 아 그거다 올스테드에다가 만화 회복량 괜찮은 거네? 어 지금 얘한테 괜찮은 것 같다 만화가 부족했는데 방어력도 올려주고 체력도 올려주고 데미지는 그렇다 쳐도 80 데미지도 91이나 되네 캣은 너무 좋단 말이야 캣은 너무 좋아 25% 상승 폭풍이 다가온다 야 너무 좋다 쟨 왕거리는 저기서 자나본데 대체 뭘 시킬려고 맵을 이렇게 다 안 돌려놓은 거지? 여기서 뭐 하려는 건가? 내 힘을 끌어내라 6,000원이네요 여기 진짜 많이 주네요 자 오늘 돌아가서 아 돌아가서 돌아가서 보고하기 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재밌었습니다 점점 날이 갈수록 렉사르가 엄청나게 세지고 있어요 벌써 이제 120대가 됐죠 데미지가 능력까지 해서 140이네요 체력도 2750 1800대 아니었나 켰을 때? 1000 가까이 올랐습니다 템은 더 구려질 것 같은데 어어야 강하다 쟤 몇이라 그랬지? 140에 4,600 얘 아이템 흡수하는 거니까 이길 것 같은데 싸우면은? 방호도를 방호도 문제 같은데 다음에 이어서 가는 걸로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저장 저장 여기다 덮어 씌워 한 번 더 하자 다음에 뵈요 뿅